제가 들려드릴 89번째 책은요 콜테스의 희곡 모카바트의 고독소개서입니다 프랑스 작가고요 그는 1980년대 이후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연극계에서 빛나는 작가입니다 에이즈로 41살에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 14편의 희곡을 남겼는데요 모카바트의 고독소개서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콜테스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사무엘 베킷도와 함께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컬어지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와 모카바트의 고독소개서 이 두 희곡을 읽으면 현대인의 고뇌가 확 와닿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다림과 좁혀지지 않는 소통의 부재 그래서 두 작품은 지금까지 현대 연극의 교과서처럼 읽혀지고 공연되어지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 책 외에 콜테스의 대표작은 숲에 이르는 밤이에요 숲에 이르는 밤은 등장인물이 딱 한 사람이고요 끊어짐 없는 문장이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숲에 이르는 밤이 누군가와의 소통을 원하는 한 사람이 독백이었다면 모카바트의 고독소개서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무런 설명도 지문도 없고요 딜러와 손님 두 사람이 대화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이 책을 선정한 건 독자님들에게 베르나르마리 콜테스를 소개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막상 이걸 요약하려니까 굉장히 난감했어요 딱히 스토리도 없고요 상황의 진전도 없는 이 많은 분량의 대사들을 어떻게 그래도 하느라고 했지만 제가 다 전할 자신은 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나중에 희곡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연극을 보시면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딜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적어놓았는데요 일반적인 딜이라는 용어에서 조금 변해서 이렇게 규정해놓았습니다 딜이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되는 가치들을 취급하는 상거래이며 공급하는 자와 애원하는 자 사이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체결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도시의 한 지역에서 딜러는 자신이 물건을 팔 손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주변은 아무도 없었고 둘은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딜러는 손님에게 당신이 이런 시간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뭔가를 원하고 있으며 그걸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장사꾼으로 팔려는 사람이 겸손함과 소유한 사람이 겸손함으로 손님이 요구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요구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상처받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손님은 딜러와의 거래를 그닥 내켜하지 않았어요 딜러에게 자신은 별 욕망이 없으므로 제안할 것도 없으니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딜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고 자기는 그 눈길을 포착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손님은 딜러를 비난합니다 딜러에게 자신은 불법적인 욕망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거래는 공인된 낮시간 혹은 저녁시간이라도 전깃불로 환하게 밝혀진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또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건 자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측을 하는 시선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딜러를 쳐다보았던 건 억측이고 자신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 회상에 젖고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슬퍼지며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무엇도 갖지 못했음을 누구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시선 중 하나이며 누군가 시선이 마주친다는 건 보통 그런 이치라고 했어요 딜러는 기분이 살짝 상해서 자신은 손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처음부터 깍듯하게 대했는데 그건 황혼의 시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파는 사람은 처음부터 을의 입장이므로 겸손함은 자신의 몫이고 손님의 몫은 거만함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러자 손님은 두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건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딜러 당신이 자신에게 접근한 건 이 어둠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저 자신을 때리고 싶어서라고 단정 지었어요 처음부터 어떤 물건을 팔려는 것도 말하지 않았으며 욕망에 대해 말했지만 실은 스스로도 욕망을 할 수 없고 그걸 알려면 피가 날 때까지 딱지를 긁어내듯 추억을 파내야만 하는 구매자라고 말했어요 대체 왜 팔려는 물건을 감추고 있으며 물건의 이름을 말해준다면 생각해봐서 싫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빨리 정체를 드러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딜러는 팔 물건을 말하지 않고 거래를 제한만 하는 이유는 거부당하는 걸 참지 못해서라고 해요 그건 세상의 모든 장사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자신은 특히 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살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 네 라고 말하는 모든 방법들만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사꾼이 예의를 갖출수록 손님은 삐딱하게 나오기 마련이며 모든 장사꾼들이 손님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려고 애쓰는 반면 손님들은 제안을 거절하고 장사꾼을 모욕주는데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은 손님의 쾌락을 위해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욕망의 심연을 태우고 욕망을 일깨우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해요 팔 물건을 미리만 하지 않은 건 거부의 두려움 때문이고 인간이나 짐승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낯설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손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면 그저 나무에 대고 말하듯 밤에 모카바티 고독 속을 산책하듯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이 황혼의 시간에 가장 잔인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를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자 손님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딜러에 비해 자신은 이곳에서 이방인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원하는 것도 없으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딜러는 손님에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해요 자신은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며 방금 전 당신이 추하고 있는 게 느껴졌으므로 어깨를 덮으라고 린넨 웃도리를 건넨 것이며 그 윗도리를 덮음으로써 당신의 모습이 친숙해 보이도록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손님은 딜러에게 장사꾼답게 굴라는 말을 합니다 물건을 팔려면 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으며 괜한 부드러움을 보이려는 행동은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부드러움 같은 건 해부실의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 시체의 조각을 더 잘게 분해해서 조각 자체의 힘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대감이 이런 관계에는 더 어울리니까 차라리 화를 내라고 말했어요 화를 낸다면 우리들이 거래에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딜러는 장사꾼이 손님이 가진 돈을 확인하는 건 천박한 짓이며 고급 상점에서는 알아서 짐작할 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지금 참고 있으며 모욕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를 내지 않는 건 화를 내지 않을 시간도 있으며 낼 시간도 있으므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화를 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딜러와 자기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자신이 단순한 무기력함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건 마치 미천한 사람들과 사귀려고 주막에 가는 왕자처럼 그저 낮은 곳의 매혹당에 이끌리는 듯 작고 고독한 대상이 어둠 속에 있는 음침하고 무표정한 덩어리에 대해 느끼는 그런 이끌림 같은 거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혈관에 흐르는 피의 부드러움과 리듬을 천천히 가늠해 본다면 어쩌면 딜러 당신에게서 욕망의 맛과 생각과 대상과 가격과 만족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딜러는 표현할 욕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훔치는 건 어떠냐고 말해요 원래 욕망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것이고 자신은 어떻게든 팔아야 하므로 이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물건을 산다면 당신이 어린 약혼녀가 아침에 깨어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뭔가를 원할지도 모르고 물건을 산다면 당신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손님은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될 누군가도 없으며 추억도 자신에게는 다 역겨운 일이고 이미 소화된 음식보다는 아직 손대지 않은 요리를 좋아하며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평화 같은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딜러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건을 팔기 위해 기다리는 이 길모퉁이 밖에는 알지 못하며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가련한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손님인 당신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고 했죠 우리들이 비슷한 점 둘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둘 다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공통점에 끌렸다고 말했어요 서로 마주친 두 남자에겐 원수처럼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드럽게 우정을 나누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데 이렇게 마주서서 과거나 꿈 결핍 같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걸 들먹이는 건 낯설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모든 걸 드러내면 쉬우니까 우정을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를 부탁했어요 곧 비가 올 걸 알면서도 우산을 거절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머니가 늘 말했었다고 했어요 손님은 딜러의 부드러움을 원하는 말에 당신의 친절함보다는 차라리 교활함이 더 나을 것 같으며 우정이란 건 배신보다 더 인색하다고 말해요 지금 당신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감정들을 늘어놓는 것이며 이건 싸구려 물건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나쁜 거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친밀함을 원하지 않으므로 당신의 어머니나 추억은 혼자만의 고독을 위해 간직하라고 말했어요 또 딜러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으며 빈곤함과 무지 때문에 여기 머무르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은 길모퉁이 기타가 들려주는 조잡한 화음 따위에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지만 스스로 원할 때는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거나 물건값을 지불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딜러 당신을 모욕할 생각도 기쁘게 할 생각도 없으며 그저 제로이고 싶다고 따뜻한 온정도 싫고 남과 친해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고 주먹질이라는 폭력 이상으로 우정이라는 폭력이 두렵다고 해요 그러니 서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잠시 나란히 놓여있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굴러가는 그런 두 개의 제로가 되자고 아무것도 정의할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의 끝없는 고독 속에서 우리들은 다 혼자임이 분명하니 단순하고 외롭고 오만한 제로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딜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거래하기 위해서이므로 당신은 주머니를 가득 채운 채 여길 떠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손님은 나는 아무것도 누린 게 없으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딜러는 지불해야 할 게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건 장사꾼의 기다림과 인내, 물건을 팔려고 가졌던 희망, 구매의 약속을 어긴 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손님은 지불할 수 없으며 만일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면 비명을 질러서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러 달려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먼저 공격하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니 서로를 물어뜯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지치게 하니까 세상을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어요 딜러는 아까 손님이 추울까 봐 주었던 자신의 윗도리 그걸 건네주었지만 당신이 받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윗도리를 주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손님은 그걸 줍기 위해 당신 앞에서 등을 구부리지 않겠다고 말하죠 딜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옷이 모욕당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하자 손님은 그렇다면 이 먼지투성의 옷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윗도리를 벗어주느라 반쯤 벌거벗은 당신과 동등해질 거라고 했어요 지불하고 나면 자신에게는 이미 빚을 갚은 채무자의 불안함이 계속 남게 될 거라고도 했어요 딜러는 당신과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손님은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는 규칙들이 두렵다고 말했어요 딜러는 규칙은 없고 방법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애써도 피가 흐른다면 양쪽 모두일 것이며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될 거라고 말해요 마치 맹수들에 둘러싸여 모닥불가에서 서로 피를 나누는 인디언처럼 그러나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사랑이란 건 없으며 딜러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고 인간은 죽은 다음에야 자신의 죽음을 찾아 헤매고 하나의 빛으로부터 다른 빛을 향해 이동하는 위험한 여정 중에 마침내 우연히 죽음을 만나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딜러는 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냐고 물었고 손님은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던 거냐고 물어요 딜러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고 손님은 이제 어떤 무기를 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딜러와 손님은 거래를 하지 못했어요 손님은 관계의 이어짐을 거절했고 딜러는 손님의 욕망을 묻고 또 물었지만 자신의 패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들이 무기를 찾는 것으로 결말을 낸 건 상당히 쇼킹하면서 소통의 부재가 갖고 오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 아닐까 해요 이들이 딜이 실패한 건 원하는 욕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욕망의 정체를 몰랐거나 알기를 미루었거나 아니면 욕망이란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희곡은 설명이나 지문이 없으므로 무대에 올려지면서 거래하는 물건의 실체를 연출자가 규정하기도 했었어요 마약 거래이기도 했고요 동성애의 코드를 마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공연에서 욕망을 그저 욕망으로만 규정하고 과정에 충실하고자 했었어요 실제로 콜테스는 결과보다 소통 부재의 과정에 무게를 두었으니까 그게 맞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대사에서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가 나오는데요 희곡은 거기서 끝나지만 연극에서는 덜어 두 사람이 총을 구해 쏜다거나 주먹을 쓴다거나 그런 식의 연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희곡은 열린 결말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역시 겉도는 대화라 그냥 헤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딜러가 좀 더 인간적이지 않았나 해요 그는 추억을 말했고 어머니를 말했지만 손님은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제로이고 싶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화를 내라고 딜러를 비웃기까지 했죠 두 사람은 겉도는 대화를 하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요 추리를 해보자면 둘 다 외로운 거 아니었을까요 손님은 낯선 곳에서의 이방인으로 누군가와의 대화를 원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방어했고요 딜러는 장사꾼으로서의 삶에 지쳐 황혼이 주는 시간대의 외로움에 누군가를 필요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진실한 대화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SNS에 기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는 중요하죠 그 누군가가 나의 외로움을 상처를 닫혀있는 과거를 치유해준다면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이런 치유를 믿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반복될 관계의 잔인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타인이란 그저 타인일 뿐 타인과의 친밀함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 만큼이 견고함도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누군가의 타인이죠 그래서 시간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있는 시간 뒤돌아 서서 곧 배신할지라도 그 시간만 즐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좋은 추억이라는 게 남을 거니까요 소통의 부제는요 누군가 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에고이스트니까요 결국 소통의 부제는 우리들 책임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